네, 안녕하세요. 범포니트 조용호입니다. 이번 시간에 칼리뉴스 활용평 중에서 칼리뉴스 내에 포함된 도구 넷 디스커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넷 디스커버는 ARP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요. 저희가 네트워크 세그먼트에서 연결된 클라이언트를 검색하는 스캐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ARP는 뭐 다 IP 주소하고 맥 주소들을 확인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 근접 네트워크에 있는 정보들을 여러 근접이 있는 서버들의 정보들을 수집을 할 때 ARP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예킹에서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게 근접 네트워크들을 점검하는 도구이다 보니까 우선은 첫 번째 무선 AP에 접속한다. 무선 AP에 접속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 내부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예킹을 하는 과정에서 무선 AP의 어떤 취약점들을 이용하고 아니면 인증을 우회를 해서 내부의 근접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웹 취약점의 파일 업무드 취약점이나 여러 아니면 개인 PC의 이메일을 통해서 내부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것도 동일하게 근접 네트워크의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이 도구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의 현재는 현재 버전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내부에 만약 시스템에 들어왔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넷 디스커버라는 도구를 통해서 근접 네트워크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넷 디스커버를 그냥 여러분들이 치시면은 모든 대역들, 빅클래스부터 모든 대역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접속된 공격, 칼리 리눅스의 IP 정보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클래스까지만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 디스커버의 헬프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옵션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고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레인지 정보들, 이거 마이너스 R이라는 옵션 그래서 우리가 어느 대역에 대해서 스캐닝을 할 거냐 우리 시클래스 대역으로 여러분들이 스캐닝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파일에 저장하고 싶거나 아니면 특별한 피켓 파일에 대해서만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 옵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들은 그냥 마이너스 R 옵션만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사용하지 않았을 때하고 사용했을 때하고 좀 차이점을 봐야 하기 때문에 넷 디스커버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모든 대역, 빅크래스 대역부터 지금 현재 다 돌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대역에 대해서 ARP 프로토콜을 확인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R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시클래스 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레인지를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스타팅이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VMA 환경에서 설치, 실행을 한 거기 때문에 피니시가 됐고 별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요걸 이제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 정보들만 현재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VMA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른 근접 네트워크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요. 그래서 열때마다 현재 보면은 128번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젠 빗박스하고 그 다음에 기타, OWSP, 브로크넷 쪽을 한번 또 다시 또 이렇게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켜놓으시면은 자 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올라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턴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IP가 제가 스냅샵을 찍어놨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DHCP에서 아직은 IP가 할당되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안 찍히겠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동작하는 거 여부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저희가 이게 무선 AP로 이용해 가지고 내부에 현재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물론 이제 무선 AP 자체에서도 거기서 ARP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계속 ARP 스케일 그 캐시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넷 디스커버의 장점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상세히 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실제 어느 정도 동작하고 있는 대역들. 우리가 이제 엔드포인트 대역이 있는 서버들이나 PC 대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도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